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에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원장은 오늘 오전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기업 CEO 간담회에서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엑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 원장은 이들 기업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보안리스크 관리 등 양적 성장에 걸맞는 내부 통제와 인프라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한편 오늘 행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서우성 케이뱅크 행장,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